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혹시 넘치고 있는거에요? 밑에서? 넘쳐야 해요. 여기 많이 흘러요. 화장실 들어가요. 화장실 이렇게 넘쳐요. 넘쳐요? 네. 아 화장실에서? 네. 여기 신부대에.. 여기 쓰면? 네. 여기? 네. 올라와요? 네. 아 그래요? 밖인데? 밖이 막힌건데 그럼? 그럼 여기가 쓴다면 여기도 막혔다는 얘기인데? 한번 확인해 볼게요. 네. 혹시 물 틀어봐 줄 수 있어요? 네. 물 틀어봐 줄 수 있어요? 네. 물 틀어봐 줄 수 있어요? 네. 네. 됐어요? 네. 됐어요? 네. 네. image 네. 수고대회가 마지막 행위로 왔는데.. 여기 밖에 또 뭐 있어요? 아무것도 없어요? 여기 밑에 많이 박혔어요. 여기 밑에 지하에 똑같이 있잖아. 여기 밑에 너무 박히면 새해졌어요. 아래요? 지하에? 네. 그런데 어디 가듯이 와면 헤어졌어요. 많이 안 박혀서. 혹시 지하 내려가 볼 수 있어요? 지하 한번 볼게요. 배관 한번 볼게요. 지하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? 아 네네네. 네.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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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지아가 사람 사는 데에요? 지아가 사람 사는 데에요? 아 그 사람 사는 데 천장에 떨어졌다고? 아 잠깐만요 여기 나가볼 수 있죠? 네 알겠습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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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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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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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빠지니까 그냥 안 하셔도 돼 오늘의锅은 0.078.1m 3.5m 4.0m 4.0m 5.5m 5.0m 10.0m 됐습니다 정리할게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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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외가 기억이 안 좋구나 거기 저 싱크도 이제 열어보세요 예 다 빠졌죠? 예 싱크도 이제 열어주세요 싱크도 이제 열어서 싱크도 이제 열어주세요 됐어요? 네 싱크도 이제 열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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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열어주세요 싱크도 이제 열어주세요 싱크도 이제 열어주세요 이케 그냥 열어주세요 Ci 그만 넣어야 했는데 지금은 아구아구 미 그만 넣어야 했는데 아직 할 얘기 다행이다 여기가 나가는 데에요. 최종적으로. 깨끗합니다. 깨끗하죠? 아무것도 없죠? 고객님 배관에 기름 하나 없는 거에요. 여기가 나가는 데. 저쪽도 배관 깨끗하고 여기도 깨끗하고. 잘 내려가요. 이제 잘 빠져요. 네. 잘 빠집니다. 됐습니다. 정리할게요. 도착. 흑홀. 전복. 바삭. 고객님 점심들. 감사합니다.